오오오오오오오!!! 이 차랑 진짜 사이렌 소리를 완전 맥시멈으로 켜나겠다고 최대로 어우! 오오오오! 오오오오!! 봤을까? 어때? 정말식? 역주 왜저래? 역주에.. 오오오오옹!!! 와! 그날 때 추측한다고 자 오늘은 전기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 모델3 하이렌 했잖아요 네 오늘은 전기차 경차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 럭셔리 차는 맞는데 가격차도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럭셔리겠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이피시입니다 자 gta5 경찰 모드 수전4 그 277편 영상에 오신거스 을 만나입니다 어어어어어 야! 나옵니다 야이씨 차보소 확실히 딱 봤을때 어 이 차를 럭셔리다 그런 느낌이 아주 뿜뿜납니다 저거는 어 건너 뛰돌을게요 아 받을까? 아니 받자그래 받고 루시드 에어 그리고 이게 사파이어 모델인가 이게 이제 총마력이 1234마력이 되겠습니다 앞에 670마력 뒤에 670마력 뭐 어떻게가지고 1234마력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제로백은 2.1초 아따라 그 다음에 제로 130은 4.2초 제로 210tsキロ themed 6.7초 입니다 자 divided 맨헌트 가보도랐습니다 오 예쓰 베이크 리젠 실랍니다 고성능 루시드 에어 이차가 1억 3천이 넘나 그래서 아마 어디야? 맨허트 일단 안전벨트 풀고 어딨어? 흰색 셔츠 이 사람? 어? 아닌가? 흰색 셔츠 어... 히스패닉 메어 음... 어디 등겨? 어... 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여기 근처에 잠깐만요 이 사람 맞습니까? 흰색 맞다 음... 어? 어? 중급이 어휴 말 걸려 그랬는데 갑자기 쏴버리네 어우... 됐죠? 아 그럼 처음에 딱 맞았네 처음에 제가 저 사람 같은데 있는데 맞네요 예 EMS 앰뷸런스 아 앰뷸런스 두 번 불렀네 괜찮아요? 오케이 됐죠? 저 한 대 맞았죠? 어... 어디 맞았지? 손에 맞았네? 그래요 이렇게 해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니 총을 쏠거면은 굳이 에이 뭐 안타까운데 좀 뭔가 네 오신 것을 혼납니다 아니 쓰리톤이 저기 비였는데 이 옆에 쓰리 뭐야 이거 구호처 두 대 왔고요 여기가 있어요 빨리 오시고 스톱 로버이 프로그레스 저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처리하시고 됐나요? 됐죠? 오케이 저 그럼 저 여기는 다른 경찰 부모한테 맡겨드리고 저희들은 빨리 가면 들어왔습니다 아니 좀そo 나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이씨 제로빼기 아 진짜 빠르다 이 차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 이 차는 진짜 사이렌 소리를 완전 맥시멈으로 켜나야겠다 최대로 어어 어 어어어 어어어어 봤을까 어드 정말 쉬이이 본능적으로 나와 음 자 나오시고 시 꺼주고 어딨어? 어, 벗, 벗쳐왔어? 어? 뭐야? 어디를?라고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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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눈손같은데 중요부위 뭔데 뭐야 크로스파이어 크로스파이어 조심하세요 가만있어 여기가 조금 스토라베리 옆 근처가 깽댕구형이라서 경찰이 총을 쏴도 저희들이 공격하러 옵니다 멍청하죠 나는 경찰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아휴 참 뭐야 왜 거기서 돌아 됐죠? 오케이 뭐야 방한데 엉? You see me rolling 어디서 왔어? 됐죠? 서치 비이컬 견인척 부르고 됐죠? 아 아 못봤다 자 그것 좀 모르고 다시 한번 먹을게요 테루라이드 가만히 있어 어 캔오브 페퍼스플레이 페퍼스플레이 왜있지? 또? 또? 그 사이에? 또? 뭐 어딜가 이건? 조직적으로 안가요 지금? 오 오 오 조직적으로 운전하는거 같은데 이거 조직적으로 운전하는거 같은데 첫번째로 털고 근데 첫번째로 털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이미 털었는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음 소식을 절대 못 받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야 그 사이에 참으신가? 아니 뭐 어딜가 이거? 나와! 발견 오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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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와 안좋아 빌려 이씨 오오오 겟 아웃이칼 겟 아웃 감이 왜이래이고 어이디 어이 디엘 아 망했다 아우 C 칼다 이거 스웟 빨리 와 어우 자 처리 부탁드릴게요 저 하나 남았어 저기 어딜 왔어? 저기로갔어? 오케 브레이크 아우 이거 속속발라가지고 이거 제동하는 것도 진짜 한참 걸리네 역대 경찰 무료상 가장 어우 진짜 정신없고 뭐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 원래 두 명 아니었어요? 근데 쟤 왜 도망가? 아까 저 차 검은색 차량 피해자 아니야? 원래 주인? 근데 왜 도망갔네? 탐패야? 로스도 엠퍼럴 이게 단점이 경찰은 멈춰야 돼요 살짝 안그러면 큰 사고를 이어질 때문에 이리와 오.. 어디다시가 니가 전기차를 이길 수 있다만 생각하느냐 뭐야 왜이리구 겟.. 겟라이을카 잡아 나이스 눈이 멋있어 나이스 오 예스 어 얘 도둑이네? 3명이였어? 음... 발랍드려! 이렇게 해서 모든... 도둑이네? 아! 그래요? 그랜드텍 오토! 빨리 가자! 핫플슛! 사랑드레스 에비뉴! 가자 렛츠고! 예에에에에에에에 가자! 아 이제 감성 그만하고 가자! 렛츠고! 렛츠고! 야 여기 너무 많다! 자 컴퓨터 끄고 어어어! 조금 기체가 불안정 같은데? 발랩해드리네? 나와! 합법적인 역주행 으으으! 한거 더 가나? 한거 더 가죠? 오케이 어 예쓰! 야 멈췄어? 음? 음? 스포츠카? 음... 나한테 상대 안해줘? 어허허허! 빠르다! 와아씨! 없죠? 오케이! 레츠고! 레고! 나 찾아 발기턴 빨리 봐라! 아 또 슬픈가? 아이씨 스포츠카! 저 브레이크 리젠 어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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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왜 저래! 역주행... 어어' 으 ORI cloaca 가이 거짓 그 다음에 권총 조진 제 포 됐다 와 진짜 루시드 에어 와 씨 ㅎㅎㅎㅎㅎㅎ 어우 짖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와우 됐죠? 벗고 서스펙트 인카소디 가만있어 야 이거 파트너 뜨라 터라 안되나? 뜰것같은데? 터라 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항을 어 예 현정을 좀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꼬리지? 여기 있다 서브웨이 아 엠 그래요 아하 노잼 진짜 이거 1억 넘는 경차차 진짜 근데 하기야 요거 앞에 이거 뭐 이거 이거 어? 요 앞에 눈안고 있잖아요 이차 이차도 저 차에 그 팔기통 모델에 뭐 이것저것 뭐 경광등에 이런거 추가하면은 1억 넘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차는 1억 플러스 알파죠? 예 아 차안에 구경안시켜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너무 신나가지고 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안에 가운데 이거 대시보드가 아 대시보드가 이거 뭐지 이거? 콘솔이 어떻게 생긴거지 이거? 앗 내려봐 아니 오이 아 이거는 일반 경찰이랑 똑같네 거의 얘는 뭐지? 그래요 그 다음에 가운데 총을 저장할 수가 있고 이렇게 루시드 에어는 이렇게 생겼구나 오오 저거는 아 스마트폰 아 아이폰 아이 저는 삼성 갤럭시 쓰는데 뭐 그래요 어? 뒤에 너무 럭셔리 아니야 이거? 어? 뒤에 플라스틱으로 해야지 왜 이런게 놨어 아 뭐야 응? 이거 뒤에 자석이 럭셔리네요 아니 범죄자가 무슨 럭셔리 누릴 권한이 있다고 이거 이거 뭐 범죄? 뭐지? 됐죠? 됐고 자 뒤에는 여론수도 되있구요 루시드 사파이어 폴리스 이거는 아마 그 그 자동차 번호판 읽는 기계 같습니다 어우 비싼 차 이거 뚫는건 좀 맘 아프겠는데? 야 디스크 보수가 진짜 크다 이거 한 어 캘리퍼가 두개되나? 네개되나? 뭐 하자 모르겠네요 그래요 자 가자 레츠고 자 이거 열리나? 이거 도어 컨트롤 가리죠? chassis 여기서 어 나이스 열린다 오이 갖긴 프랭크에 저거 넣어놨네 어헤 잡는곳 경찰 관할 구역으로 돌아가기로 하셨습니다 로산토스 폴리시 디바트먼트 어..뭐야 이거? 아 맛있..죽어져 맛있겠다 엠..그래요 패스트푸슛 바인우드? 여기 카지노 승마하는 데 아니에요? 패스트트랙? 아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아 레이스트랙 레이스트랙 미안합니다 자 여기 경계가 또 애매합니다 예 쉐리프도 관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크레인저도 되고 또는 어.. LSPD도 됩니다 자 이러면 저도 이거 레이스 하는 거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렸어 오오오 아 왔다 저 원래 있지 저거 아 부가티? 일로와 어때요? 애들 퍼포먼스카 음 어딜? 일로와 음? 어 여요 여요 스톱 더 커 약간의 걸을 두고 음? 야 계속 도는거야? 아니 오토이 왜 이래? 그러면은 돌아올거니깐 아 여요 들어가세요 고고고고고고고 약간 격정 훈련은 맞네 자 길을 막고 기다리도록 하죠 이거 어떻게더라 이거? 아 이거 어 뭐야 스크립도 없어졌나? 아 이거지 여요요요요 여요요요 아이요 아이요 척척척척척척척 이거를 사이즈 조절 어떻게더라 안되나? 일로오세요 어응 조절 어떻게하지? 이거 이상한데 이거? 아이저토토네 크기적으로 이건데? 왜 안되지? 아 안되네 아잇 그러면은 자 하나 깔고 깔아 깔았죠? 뒤로와서 하나 더 깔아 깔았죠? 다시 일로와서 하나 더 깔아 내스 지나가 보시지 지나가보세요 이제 저 차는 살짝만 치면 믿거집니다 아이 근데 왜 굳이 저 타타가 이런거 들어온거야.. 다를 것도 아니면서?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있는거 같애요 어렸어? 멈추? 크로스파이어 됐다 근데 왜 제보를 안입지? 이상한데? 이거 북미경찰할때 처음부터 안전했는데 어느순간부터 적절하네 됐죠? 오케이 자 이차는 조사하고 전인차 플랫베드 플랫베드 안에 트이저있네 같이 온다 오케이 이고 이사람도 연애해주시고 어 안되고? 어잉? 왜이래고 안되네 아 버걸렀네 이거? 됐다 제가 척버터를 했습니다 버걸렀다 굳이 이럴까면은 저렇게 고생을 할 필요 없을거 같은데 아니면 자기 평생성원이 여기서 불가치타고 도는거였나?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그냥 가방에서 지내려고? 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모르죠 그런거는 오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런 생각을 못하는거죠 정상이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니까 저렇게 하는거겠죠 자 그럼 저희들은 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? 또? 자 이걸로 마지막 해볼게요 얘 나오네 어 어 유재씨 이게 얼마짱인줄 알아 이거 으음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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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오우 어우 너무 세게 밀었다 람보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저 왜 가만있지 펄슈트 펄슈트 이거 허가 못받아도 너무 급하면 밀수 있어요 나중에 뭐 서로 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니깐 야씨 그 장만다 오우 예스 나와 허! 허! 딱! 아이고 요요요요 그러니까 오우씨 이래서 거리를 두고 갑니다 허! 뭐 추구일전할때 앞에 바짝 붙으세요 뭐 이렇게 한사람들이 계시는데 네 그랬다가는 방금처럼 그런상황이 일어날수가 있어요 그럼 더위험하죠 이미 위험한데 여기서 밀긴 좀 그렇고 어어어! 박지마 영주왜이래 쫄았니? 음 막아! 됐다! 아 안돼! 못나오죠? 이 차 꽤 무기되죠? 못나오죠? 어? 아가씨? 어머니? 엄마있어! You on the rest 요렇게 해서 사건은 가볍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다 네 이렇게 하고 여자 괜찮으니깐 애 제가 가셨죠 이거 에에 리처리 투 파트롤 됐다 그리고 연행해주시고 버그넣나? 아니 데리고가세요 버그넣는데? 오! 여기 왜이래? 에에에에에에에에 어 그래요? 이상하네 자 다 갔다 가시고 자 빨리 연행해주시고 어! 이 인석ben 뭐해? 야 너 수치 있니? 수치했어? 겟라 요카 어? 정비소에 계시.. 정비소 아니야 이거? 이사람? 니 코나 은근히 북미에 코나 많습니다 됐다 됐죠? 자 요렇게 써 됐고요 자 그럼 오늘은 저희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거 체크해주시고 오케이 차차 조사고요 어디서 경청을 치고 있어? 중간에 남겨드리니까 됐다 맞췄다 왜 있어? 됐죠? 그럼 저희들은 빠져보도록 하구요 네 내일은 이 루시드 에어 암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구요 저희도 내일 뵙겠습니다 헬로 어 이거 사람이 없죠? 뒤다! 오오오! 왔다! 음? 음? 으허헤헤헿허하핵 이렇게 써 오이